찬스 노래 대결을 할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조연아 씨랑 케이윌 온 다음부터 굉장히 열창을 하기 시작했어요. 특히 케이윌이 열창에 정점을 찍었어요. 부모의 명곡보다 더 심하게 부르셨어요. 얼굴 터지는 줄 알았어요. 핏줄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이러다가 여기에서 눈물 한 명 누가 흘릴 것 같아요, 듣다가. 그중에서 감독이 좀 들어와요. 이러다가 백댄서 데리고 올 것 같아요. 노래방 찬스인데. 그러면 오늘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찬스 회득을 위해 애창국 대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멤버들 우리. 티아. 시아를 해요? 시아를 한다고? 티아 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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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 좋아요. 티아. 티아. 날 좀 바라봐.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. 왜 웃어요. 너는 비록 시아 타고 말해도. 나는 너의 마음 알아. 갈색 얼굴에 젖은 게 식어가는. 너의 모습이. 밤마다 꿈속에 나와. 아직도. 얼굴이네. 갱갱갱갱갱. 진짜 멋있다. 이현 씨는 조금 전에 희아 어땠어요? 너무 멋있었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진심으로 좋아하시더라고. 진짜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더라고. 저녁처럼 해맑게. 신혼부부 같아. 한동근 씨도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. 한동근 씨도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. 누구야 누구야. 이게James? 그리고 하루 종일. 내가 뵙는 게 оказано. 내가 뵙는 게 아닐까. 나는 내가 착각할 생각하고. 나는 거짓말이 안 믿는 게 매우 생각하니. 나는 그에게는 같은 마음이. 하지만 내가 물어보기에 대해 안oh. 나는 나는ked. 그럼 그녀를 보는 거짓말이. 당신의 얼굴이 매우 편안해. 내가 뵙는 건가요? 대단하다. 교수님. 대단하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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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